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요. 그렇습니다. 뭐 친 모녀는 아니지만 어쨌든 딸을 질투하는 엄마가 있다 해서 데려와 봤습니다. 아니 가져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개모의 질투. 원제. 새어머니가 저한테 야! 너! 마누라 행세하지 마라! 이러고 있어요. 제가요. 성인인건 맞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린 편이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재혼을 한 사람들 입장을 몰라요. 그렇기에 조언을 좀 듣고 싶어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재혼을 했어요. 아버지와 새어머니고 이제 15년 정도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 제가 저희 아버지 생신이라 자식인 제가 아빠한테 당신 옷 한 벌 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요. 매번 서로의 시간이 안 맞고 또 좀 비싼 옷이에요. 그러다보니 저한테 부담이 될까 싶어서 아빠가 자꾸 피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마침 오늘 아빠가 저를 태우러 오셨고 아마 직장인 것 같습니다. 평소 받았던 옷을 파는 그 가게도 지나가게 돼서 잘됐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빠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옷이 이쁜지 보고만 가자. 이러면서 억지로 끌고 들어가 막무가내로 결제를 해버렸는데 바로 이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처음에 제가 옷을 선물로 사드리겠다라고 했을 때부터 새어머니가 나도 나도 같이 갈 거다. 나도 같이 갈 거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아버지가 이미 옷을 골라놓은 상태였고 저는 아버지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사야 한다는 생각에 급히 서둘렀어요. 그래가지고 전에 새어머니가 나도 갈 거다 했던 말을 깜빡했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녀지간인 우리 두 사람끼리만 옷을 구매한 거 이게 바로 화근이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제목에 말한 거 네가 마누라냐? 이러는데 이 말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전부터 그랬어요. 같이 밥 먹을 때 제가 당신이 앉아야 할 자리 즉 옆자리에 앉았다는 이유 또 아버지가 새어머니한테 선물할 반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새어머니 본인이 아니라 제가 골라줬다는 이유 그리고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자기한테 묻지 않고 우리끼리 정한 다음에 당신도 꽁꽁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다 등등등 이유는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도대체 누가? 누가 당신 마누라야? 이러면서 아빠한테 소리를 질러대는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진짜 막 미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어처구니 없죠. 아니 우리 두 사람이 남도 아니고 아빠랑 딸이에요. 친아빠 친딸 아니 부녀지간에 옷 하나 마음대로 못 사요? 물론 당신도 옷을 살 때 같이 갈 거다라는 말을 했던 건 맞고 그걸 깜빡한 제 잘못도 맞아요. 하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악을 쓰면 난리 칠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아빠한테 고함 지르는 당신한테 제가 아니 이게 그 정도로 기분 나쁠 일인지 몰랐어요. 그냥 자식이 아빠랑 같이 옷 한 벌 사온 게 전부인데 도대체 여기서 네가 마누라냐 이런 타령이 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왜 맨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우린 부녀지간이에요. 내가 언제 어머니 자리 뺏겠다고 했어요? 아니 그게 뺏고 싶다고 뺏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나는 그냥 딸일 뿐이고 아빠는 아빠일 뿐이에요.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요지부동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늘 같은 말입니다. 너 너도 내 입장 안 대봤으면 그냥 조용히 해라. 아니 네가 뭘 한다고 감히 그딴 소리를 하냐? 그냥 무조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런 식이에요. 물론 이런 당신이 저를 딸이라 생각 안 한다는 거는 저도 바보 아닌데 왜 모르겠어요. 이미 예전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저 마누라 탈행이죠. 아니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제가 자기 자리를 뺏고 또 아빠한테 마누라 행세를 한다고 느끼는 건지 이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요 제 편이 되어달라 새엄마 욕 좀 해달라 이거 아니고요. 저는 진짜로 당신을 이해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사과나 해라 이러고 있고 또 어쨌든 싸움을 끝내려면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사과를 하긴 했는데 적어도 제가요 이런 어머니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지금처럼 억울하진 않을 것 같아서요. 왜 이러는 걸까요? 좀 알려주세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반 이거 완전 정신나간 미친 여자네? 아니 그럼 평범하게 사는 여느 부녀지관도 다들 딸들이 엄마를 대신해가지고 지 아빠 마누라 행세하면서 사는 거야 뭐야? 어? 아니 지나 새엄마 행세하지 말라고 하세요. 댓글 1번 저 솔직히 진짜 따지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말이 안 통해요. 2번 일단 엄마라는 호칭부터 쓰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친딸이 아니라도 딸은 딸이잖아. 15년으로 살았다며. 아니 그런 사람을 질투의 대상처럼 여기는 거 너무 서름이고 역겨워요. 세상에 딸한테 네가 마누라.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참지 말고. 아니 내가 아빠도 우리 아빠를 아줌마 눈치 보면서 만나야 돼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고 따져보세요. 3번 야 이거 나 같으면 바로 명치에 주먹 한 번 꽂았겠는데? 쓴이 착해. 이걸 참네? 달달달달. 2번 미안한데 이거는 쓴이 아버지가 바보 같으니까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 쓴이가 고민할 일은 아니죠. 아버지가 교통정리해야지. 인격적으로 모자란 여자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뭔가를 바꾸기 위해 따로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절대로 가족이 될 수 없는 거고 그냥 아버지 옆에 붙어있는 아줌마 정도로 생각하면 쏙 편할 겁니다. 되댔으니? 맞아요. 마누라 타령도 오지게 짜증나지만 아니 그걸 떠나서 계속 저한테도 어머니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어쩌라고. 2번 아니 지도 딸 대접을 안 하면서 어머니 대접을 바란다고? 미친 건가? 돌았구만 진짜. 어이그. 3번 그냥 개먹는 남이다. 내 어머니가 아니다. 이러고 사세요. 딸이 오빠, 딸이 아빠 옷 하나 사드리는 거 아니 남의 눈치 볼 이유 없어. 지가 뭔데? 되겠으니? 저는 그래도 10년 넘게 살면서 어머니라고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늘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자꾸 아니 저게 네 마누라냐? 이런 말을 듣고 있으니까 그래 나 혼자만 가족이라 생각을 했구나 싶고 막 배신감도 들고 그렇거든요. 같이 살고 있나 봅니다. 세 사람이. 4번 친엄마라면 아이고 우리 딸이 아빠 옷 사줬네 이러면서 대견이 할 텐데 저거는 쓴이를 딸이 아니라 그냥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5번 나는 일단 중립이야. 더러운 기분이 든다는 걸 표현한 것 같아요. 가끔 딸을 낳으면 자기 아내는 뒷전이고 그저 딸 바보만 되는 남편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건 내 친딸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다 큰 그것도 남의 딸이면 막연히 힘들고 어려울만 하죠. 그러나 만약 순수하게 남편 태도가 잘못이라면 쓴이한테 화풀이한 거 당연히 큰 실수한 거야. 여하튼 앞으로 가족처럼 화목하게 지내고 싶으면 가족으로서 아버지 선물을 하는 건 뭐 상관없어요. 또 어머니 선물을 둘이 같이 고르는 것도 상관없지. 하지만 부부와 관련된 선물은 무조건 아빠가 주도적으로 하고 거기에 쓴이가 끼어들더라도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게 맞다고. 미친. 너 저기 본문에 나오는 아줌마세요? 2번 와 이런 사람이 자기 친딸한테도 질투를 하는 거구나. 소름 돋는다 정말. 3번 남의 다 큰 딸 이지랄. 진짜 미쳤구만. 네 됐으니 제가 섬세한 성격이 아니라 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서운하고 또 화가 날지 고려를 못하고 행동한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2번이 처음 아니고 정 떨어진 것도 있죠. 매번 이러니까. 반지 사건 이후 부부에 관한 건 저 일절 상관 안 해요. 새어머니가 저한테 아버지 욕을 해도 이건 그냥 두 사람 일이니까 두 사람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말고요. 또 아빠는 단 한 번도 저한테 어머니 욕 안 하셨어요. 항상 잘 해드려라. 엄마한테 먼저 물어봐라. 이러는 분이거든요. 안 그래도 소외감 느끼는 건 아닌지 늘 눈치 보이고 또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계속 이러니까. 저도 옛날부터 늘 불안했다고요. 그래도 저 두 사람 여행도 자주 다니고 평소 되게 친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아빠랑 뭐만 하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도 진짜 모르겠다 이거죠. 7번 온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아니 대체 누가 니 마누라냐 이러면서 저한테 니가 마누라냐 이러고 사람은 물어 뜯어 죽일 기세라서 제가 두 사람은 그래요 둘 다 잘못 없다 그냥 생각의 차이다 내가 어머니를 배려하지 못했네 미리 전화드렸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다 깜빡했다 내 잘못이다 등등등 이 말과 앞에 얘기했던 설명들 사과까지 했음에도 계속 난리를 치니까 또 이게 그렇잖아요 아빠 입장에서는 당신 딸이 돈도 쓰고 그랬는데 욕을 먹으니까 엄청 화가 나서 결국에 버티지 못하고 같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빠 절대 딸밥은 아니고요. 평소 제가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안되겠다 싶으면 거절도 칼같이 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 평소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저요 태어나서 이번에 처음으로 사들인 거예요. 또 이 옷이 비싼 이유는 그냥 골프웨어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냥 이게 전부고 다른 거 없어요. 여하튼 써주신 댓글들 다 읽어봤고요. 저도 강하게 나가고 싶은데 지금 상태가 너무 최악이고 또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조용히 해 이러면서 아예 들어볼 생각도 안 하는 중이라 아까 톡으로 다 좋은데 마누라 타령은 진짜 아니에요.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보내놓은 상태긴 해요. 아직 답장은 없는데 정말 머리가 다 아픕니다. 아 그지같아. 댓글 1번 작년이었죠.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집이라 너무 더워서 제가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때 땅에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줍다가 치마가 좀 올라갔어요. 위로 그랬더니 개모가 뭐라고 하냐면 어이구 제가 아빠 꼬시려고 그런 거 입었지 아이씨 진짜 2번 아무래도 쓰니 아빠 이혼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혹시 자기 옷 안 사줘가지고 그러는 거 아닌가 댓글 어처구니 없고 유치하지만 차라리 이게 100배 낫겠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세 사람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분야끼리만 친하고 자기들끼리만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해가지고 소외감을 느끼게 만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아빠 생신이라고 생애 처음으로 옷 사들인 거고 그러면 평소 그런 게 아닌데 그렇다면 질투가 아닌가 그쪽이 더 가까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딱 보이는 것만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만약 같이 살고 있다면 그냥 독립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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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